그때 그 도둑입니다. 치킨집에 몰래 들어와서 현금 180만 원 훔친 절도범 소식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죠. 방송 이후에 야 나도 하는 제보가 왔습니다. 보시죠. 불 꺼진 가게 앞에 누군가 저렇게 두둥 뚝딱뚝딱 금세 문을 열고 지금 들어왔어요. 곧장 계산대 쪽으로 가더니 뭐 하려고 그렇습니다. 금고문을 뚝 열고 그 안에 있는 지폐를 하나씩 하나씩 챙기더니 또 지폐 귀한 줄을 나눠서 곱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넣습니다. 넣어요. 남은 것까지 또 챙겨서 주머니에 탈탈 털어놓고 다시 금고를 조심히 닫더니 재빠르게 왔던 길로 사라지는데요. 제 사견인데 지난주에 전해드린 그 인간하고 동일법 맞는 것 같습니다. 100%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위치는 비슷합니다. 대구의 달서구에 있는 해물찜집에서 발생한 현금 절도 사건이에요. 최근에 현금 절도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난 5월 1일 날 새벽에 들어와서 가게 문을 따고 들어와서 현금 약 110만 원을 절도해간 사건인데 글쎄요. 이 가게 문 열쇠로만 열 수 있는데 또 열쇠가 없는 직원들만 갖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열고 들어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현금만 가져가버린 사건입니다. 저희가 17일인가요? 반장 비콘을 소개했던 대구 치킨집인데 여기 180만 원 180만 원 절도 사건을 아마 우리 해물찜 사장님이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일범이 아닌가 키도 비슷하고 뽀면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동네도 그 옆의 동네이기 때문에 같은 느낌 옷은 다릅니다. 많이 달라요. 같은 느낌 모자나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동일범이다 아니든 간에 이런 거 계속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. 대구에서 근절되기 바람 근절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좀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. 동일범이는 뭐든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안녕